의사나 간호사, 약사 같은 병원 종사자 3명 가운데 2명은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보건의료원이 국내 메르스 발병 발생 전인 지난 2, 3월 서울지역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5곳의 종사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%가 병원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. 반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32% 정도만 병원 내 감염 발생이 높다고 인식했습니다. 또 병원 종사자의 81%, 환자와 보호자의 73%가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.